2,2,1 마우스감도 2000dpi에 샀습니다 구조아 존나 아프네 주워 존나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빼야 된다 빼야 된다 아이고 죽어요 불알 다음주 토요일에 뭐 보세요 어 절 만나려고요 아 헤드 맞췄는데 아 아 아 아 8 아 그렇지 아 왜 아이고 왜 이리 세냐 리퍼? 멀리서 만대요 뒤에 리퍼가요 우리팀 기지 쪽에서 리퍼가요 아유 사사.. 사생활 질문은 안 받습니다 흠흠 흠 발사.. 배륙의 속이다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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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 젠야타 궁 흠흠 극혐이네 피차는거 봐 흠흠 흠흠 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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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cross 윽 집 5 5 10 10 10 10 20 10 10 10 10 10 어 왜 안맞아 극혐이네 이거 왜 안맞아 어이구 딜 봐 미쳤네 버퍼링이 심하다고요? 버퍼링이? 그럴리가 버퍼링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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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공격기가 준비 됐습니다 오케이 와아이 버버링 걸린다고요? 그래? 버버링이 왜 걸리지? 백! 루시오 궁! 루시오 궁! 와아이 ㅈㄴ 아프네 진짜 루시오 궁! 쟤니아타 ㅈㄴ 없애 진짜 강없애 강없애 리포비! 리포비위위위 아아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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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위 있는 거 알았는데 성광 있었는데 에헤이 판다 미스 성광 던졌어야 되는데 바로 공 써요 공 써요 공 써요 공 써요 자리야 컷 아아 디에리퍼 디에리퍼 아아 리퍼 짜증나네 아까부터 나를 진짜 드럽게 노리네 거의 다 밀었는데 아아 내가 궁 차면 자리야 궁 상대빙 상대팀 솔저 궁 솔저 짤렸고 아아 왜 안 뒤지냐 나이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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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리 못맞추냐 뭐야 드랍 더 밀트됐어 오케이오케 음.. 수비니까 정크를.. 깨요 버퍼 걸린다고요? 왜 버퍼 걸리지? 버퍼가 왜 걸리지? 끝만 껐다 킴 그럼 여기서 계속 기다리라고? 널 위해 준비했어 방송 들리죠? 에이밍 연습은 어떤식으로 하시나요? 타고난 피지컬인가요? 아니요 저는 게임을 진짜 못하구요 연습을 해서 하는거에요 그니까 그냥 평범한 평범한 유저야 평범한 게임 유저야 막 게임을 엄청 잘하진 않아요 게임이 막 재능이 있고 그런건 없구요 없구요 연.. 허.. 딸꾹질잠가마 멈추면 말좀 할게요 어.. 연습을 하시면 돼 저같은 경우는 게임 플레이 시간은 그렇게 안긴데 이게 왜 안길냐면 게임을 꽤 많이 하는데도 안길냐면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훈련장이나 사용자 지정 게임 같은데 가서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 플레이 시간이 좀 짧은 것처럼 보여요 예상외로 뭐.. 뭐야 어디야 쏠즈 왜 위로갔어 쏠즈 잡으러 간다 에헤이 너무 느리다 제접 제접 한번 해보세요 제접 한번 해보세요 안 보이신다며 안 보이시면 내 말도 못듣겠구나 어이구 고마워 손질手 제접 한번 해보세요 하하 소울자 살리러 왔습니다 이체 아이캐 소울자 살리러 왔습니다 소울자 살리러 왔습니다 어이구 방바퀴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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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뒤진다 이런 이제 버퍼링 안걸리실텐데 이제 버퍼링 안걸리지 않나요? 아 잠깐만 또 일로 갈뻔했다 일로가면 떨어지지 아 아까부터 계속 깜빡깜빡깜빡하네 일로가면 뒤져요 앞으로가서 안하면 뒤져 그냥 쉬프트에 바로 나오자마자 타고가면 뒤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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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지금도 걸리시는 분은 화질을 낮추시면 돼요 버퍼링 안걸릴거에요 금방전에 제쪽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거 같애 안걸리신 분들은 안걸리실수도 있는데 저 많은 많은 분이 걸리는거는 제쪽에 문제가 있는거라서 한두분 걸리는거 한두분 걸리는거는 그분들 문젠데 좀 많이 걸리며 아니 뭐야 안나와지잖아 이거 구라였어 아니 저번에 어떤 분이 이거 자리야 궁맞고 바닥에 쉬프트쓰고 하면 나가진다고 했는데 안나가지잖아 개구라였어 뭐야 왜 안맞아 라인 방벽이 막힌건가 아닌데 라인 뒤에 있었는데 빛비기 아아 비비기 아 teraz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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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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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뭐야! 우와! 이게 뭐야! 팔아 팔아 팔아! 드디어 이렇게 음... 아... 아... 제발 시간 좀 버텨! 비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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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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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오기 전에 컷 아이고 그냥 뒤져라 예 저 제됐습니다 오케이 제대 1월 달에 했습니다 디바 궁각잼 어이고 난 안 맞아 어차피 아이고 아이고 뒤로 빌렸는데 안 빠지네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 추한테 쓸리면 안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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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슈 남았다 루슈 아이고 아이고 리퍼 궁 있을텐데 안녕 안녕 이번엔 도망칠 거야 어이 뭐야 힐키드 왜 안 먹어줘 힐키드 왜 안 먹어줘 피살한데 힐키드 왜 안 먹어줘 저거 에 비비기로 시간 벌었다 팔았다고 어 바로 앞에 힐키드 있는데 왜 안 먹어줘 저거 아 제발 10초만 버티면 어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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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10초 잘 버텼는데 와아 와아 10초때면 여기서 바와 뜨면 젖된다 제발 제발 공격 오 우와 맥크리한다 후 점수 올리자 오디바 오디바 잘 잘못하면 힘들텐데 아 일단 해봅시다 어우 이쁘다 저 어저께 스킨뜬거거든 이거 근데 이거 앞에 방어막이 없어 흐흐흐흫 쏘면 걸려 어으 뭐 아니면 도어 조합이다 리퍼 잘라야지 아 나 디바 진짜 드랍게 못하는데 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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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오오오오오헿 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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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하이라이트 장면이 없었으며 64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